이거 안 꺼져 있는 건 있잖아요 잠깐 사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어 궁금하니까 1500까지만 사보기 내 생각이거든 안 꺼져 있는 것만 까도 옵션이 나오니까 돈 벌지 않을까? 1500까지만? 이게 그래도 팔 때 1000만원은 받잖아요 그죠? 그럼 안 꺼져 있는 것만 까도 돈을 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궁금하니까 제 생각입니다 내피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아 그래도 이게 한 10번 넘게 하는데 옵션 3줄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니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P 2줄 나왔지요 이거 원래 있던 것 같고 인트 9% 아 이거 안 가고 근데 HP 2줄은 얼마 안 해가지고 올 때 2줄도 좀 그렇고 아 하면 안 되는 건가? 자 일단 옵션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네 금빛 가기 까가지고 코인샵도 있잖아 아 14개나 있네 HP 3줄 만들고 힘 12% 뽑고 그냥 열어보고 그냥 열어보고 인트 12% 뽑고 힘 12% 뽑고 힘 12% 뽑고 인트 15% 아 각인 바르는 일들은 어차피 남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3줄 되어있으면 잘 팔리기도 하고 다했나? HP 도저 인터코프 잡옵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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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코프 올드 잡옵션 하면 안되는건가봐 어우 1억12% 가격보자 하면 안되는건가? 아 그래도 노자 가격이 그래도 한 그래도 천만원씩 하니까 한번쯤 해볼만한거 같은데 잘떠면은 난리나는거 아닙니다 그쵸? 럭 12% 2천만원 아 얼마 안하네? 럭 9%가 1,800만원인데 왜 2천만원밖에 안돼 잘못된거 아니에요?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싸지는건가 아 예전에 한 4천만원씩 했던거 같은데 가격이 가격이 9%하고 12%하고 똑같아? 1500 아니 노작 1500 주고 샀는데 9% 띄웠는데 가격이 똑같네 흐흐흐흠 아 또 잘못올린거 같은데 아 똑같구나 HP HP도 똑같을거 같은데 와 1200 와 이야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저건 15% 아니구나 1500 이네 월핀 볼트에선 효율이 있을까 두졸이 있긴한데 가격을 바꿔팔수 있는건가? 자 4,300이 되어있긴한데 젠은 아니면 안쓰니까 2,300 어어 3천정도 받나보네 올해도 그치? 3천정도 받을 수 있겠다 그치? 각인이 뚫려있다고 해도 천만원밖에 못받을거란 말이야 받아주면서 세줄 뚫려있으면 잘 받나보지 비슷하네 200만원은 뭐야 잘못 올렸어 천만원정도 다 받겠대 소낸가 이런라 사모어 1천정도 homme 손해놔 생각봤겠는데 아 개소내네 많이 날려먹은 것 같아